요즘 가을철이라서 굉장히 많은 분들 라운드도 오시는데요. 정말 세컨샷에서 컨택이 잘 안 나와서 거리가 짧거나 길거나 혹은 구질까지 변화가 오는 고민들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요. 오늘은 세컨샷 컨택트를 정확하게 할 수 있는 요령을 연습방법이 아니라 비상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보통 뒷당과 탑볼로 크게 컨택이 안 나오는 걸 나누는데요. 뒷당을 제가 먼저 뒷당에 대해서 연습방법이 아닌 약간 비상 응급처치를 조금 알려드릴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뒷당이 많이 나오면 약간 벙커나 디보트에서 칠 때처럼 뭔가 좀 비상용 스윙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게 그립을 2cm 정도 적게 1cm에서 2cm 정도만 조금 짧게 잡으셔도 뒷당 나오는 확률이 훨씬 더 주실 수가 있습니다. 1, 2cm를 짧게 잡는다. 그러니까 프로들도 조금 컨택도 안 나오고 공이 안 맞을 땐 그립을 첫 번째 짧게 잡으면 클럽의 컨트롤이 좋아지기 때문에 컨택이 훨씬 더 좋아지는 경우가 되게 많이 생기거든요. 보통은 드라이버 긴 클럽 치다가 바로 아연 잡으면 탑볼 나오는 경우 되게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그리고 아연 잡다가 갑자기 드라이버 연습을 안 하고 들어가면 약간 뒤쪽 두껍게 많은 느낌을 조금 느끼신 적이 누구나 다 있을 거예요. 근데 되게 재밌는 건 제가 레슨을 하다 보니까 7번 아연 치시다가 실수로 제가 8번 아연을 탁 드렸는데 탑볼이 나오더라고요. 클럽 하나 그 몇 센치 차이에도 내 몸에 약간 느껴지는 그 저점이 달라지기 때문에 2cm 정도만 짧게 잡으면 자연스럽게 체가 떨어지는 저점이 조금은 위쪽으로 올라올 수가 있고 클럽을 내가 컨트롤하는 게 훨씬 더 쉬워집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도연 프로님도 조금 컨택을 생각하시지 않으실까요? 되게 재밌는 얘기가요. 제가 전주훈련 갈 때 새채를 탁 맞춰서 간 거예요. 근데 회사를 바꿨기 때문에 정보를 안 주고 해서 맞춰서 갔는데 한 3위를 약간 세컨샷이면 탑볼 비슷하게 그렇게 맞더라고요. 왜요? 그러니까 저도 몰랐죠. 왜 채가 안 좋은가? 조도연인데? 아니 그럴까요? 아닌데. 그래서 이제 그랬었는데 원점 거랑 길이를 재봤더니 반클럽이 짧은 거예요. 그래서 조도연이가 이렇게 예민한 사람이었나? 이거를 새롭게 알았어요. 제가 이렇게 예민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아무거나 줘도 치는데 무디인데 그런 경험을 했어요. 맞습니다. 보통 프로들은 사실 뒷땅이 나오면 다음 샷을 조금 얇게 쳐야겠다. 혹은 탑볼이 나면 조금 두껍게 쳐야겠다를 컨트롤을 하는데 일반 분들은 그런 컨트롤이 솔직히 잘 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으세요. 그럴 바에는 내가 샷이 좀 뒷땅성이 나온다면 아예 그립을 1cm에서 2cm를 잡게 되면 짧게 잡으면 뒷땅은 확실하게 줄 수가 있으시니까요. 스윙을 바꾸시기보다는 응급첩취 방법으로 조금은 그립을 짧게 이렇게 옆에서 보면 여기 뒤쪽이 이 정도 내려잡는 느낌으로 확실하게 짧게 잡고 치신다면 컨트롤이 훨씬 얇게 나오실 수가 있으세요. 그러면은 거리가 줄잖아요. 맞아요. 좀 불안한데요? 의외로 거리가 하나도 안 줄어요. 이 부분은 자신있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게 조금 짧게 잡고 제대로 치면 공이 조금 강하게 낮게는 나가지만 생각보다 거리가 줄지 않아요. 제가 자꾸 레슨하는데 시끄럽게 해서 죄송한데 이제 얘를 뭔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요. 그립이라는 걸 좀 짧게 잡으라고 하셨어요. 근데 이 그립에 까만 줄이 있잖아요. 거기 뒤로는 고무예요. 맞아요. 그래서 이 안쪽부터 잡는 것이 진짜 그립을 한 거라고 해요. 근데 거리의 욕심에 이걸 길게 잡다 보니 놀고 난리가 나는 거죠. 아니 근데 정말 저도 사실은 저도 모르게 자꾸 그립 끝까지 가서 이거 내려잡는 거 심지어 고무밴드까지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정말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한번 조금 짧게 시도를 해보시면 아니 이렇게 쉽게 뒷땅을 줄일 수가 있나? 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립 짧게 딱 시도를 했는데 아 뭔가 그래도 뒷땅이 계속 나온다. 그러면 두 번째 추천하는 방법은 그립을 짧게 잡으시고 핸드 퍼스트 동작을 살짝 해놓으시는 거예요. 의도적으로요? 네. 보통의 프로들은 셋업을 하고 손이 약간 더 왼쪽으로 가면서 채끝이 배꼽 왼쪽으로 1cm에서 3cm 정도 넘어가 있어요. 손이 넘어가 있는 상태에서 올라가서 내려오게 되면 또다시 다운스윙 때도 핸드 퍼스트 동작이 잘 나와요. 손이 먼저 리드가 되게 되면 자연스럽게 공 먼저 맞고 앞당을 칠 수 있는 효과가 나오는데 일반 분들 중에 어드레스트 핸드 퍼스트 동작 많이 해놓고 갔다가 풀어치는 분들은 이거는 정말 들어치거나 뒤딱 나오실 수밖에 없어서 내가 어드레스트에 체가 뒤로 가 있다면 시작 때부터 약간 핸드 퍼스트 동작 조금 해주시고 이미 나는 어드레스트 핸드 퍼스트를 해놨다 그러면 올라가서 내려올 때 손이 먼저 근데 대부분은 헤드가 먼저 일명 헤드가 먼저 오면 캐스팅 동작이라고 해서 풀리게 되면서 뒤 먼저 쓸어서 올리면서 뒷당성 탑볼도 나오실 수가 있으시니까 간단하게 제일 좋은 방법은 어드레스트 약간 핸드 퍼스트 그리고 제가 진짜 많이 하는 건 왼쪽으로 눌릴 거예요. 이 느낌으로 임팩만 나오면 돼요. 근데 이렇게 맞으면 안 돼요. 이 느낌 이거로 맞으면 손이 뒤에서 풀리는 순간 다 뒤쪽 잔디를 많이 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드레스트 때 약간 핸드 퍼스트 동작, 임팩트 때는 이 느낌 이 느낌이 뭐냐면 손도 2, 3cm 나가지만 체중이 왼쪽에 실려야 돼요. 내가 체중이 왼쪽에 실려야지만 핸드 퍼스트 동작이 자연스럽게 나오는데 체중이 안 실리고 이게 나올 수가 없으세요. 그래서 어드레스트 하시고 한두 번 정도는 이렇게 몇 번만 시도를 해주세요. 어드레스트 임팩트, 어드레스트 임팩트. 제가 지난주에 중계 해설 때문에 대회를 나갔는데 아침에 코스를 둘러보면서 선수들 치는 걸 볼 수 있는 특혜를 가졌어요. 근데 어떤 선수가 시합 중인데도 루틴 중에 한 번, 두 번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로 선수들도 다운스윙과 임팩트 때 체중 이동과 핸드 퍼스트 동작이 안 나오면 내려 맞는 동작이 안 나오기 때문에 컨택도 안 나오고 스피냥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동작은 뒷땅이 아니더라도 힘 실리는 거 컨택이 정확하게 나오면서 스피냥도 많이 나오고 탄도도 나올 수가 있으니까 어드레스트 하시고 핸드 퍼스트, 셋업 때 살짝 핸드 퍼스트, 올라가서 내려가서 손이 먼저, 절대로 헤드가 먼저가 아니에요. 이 느낌이 나오면 거리도 안 나오고 뒤에서부터 퍼올릴 수밖에 없으니까 이 손을 먼저 리드해 준다는 느낌을 살짝씩만 시도해 주시면 좀 쉽게 뒷땅에서 다운블로 샷으로 변화가 되실 수가 있으세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뒷땅이 나올 때는 일부러 찍으려는 분들 되게 많으세요. 왜냐하면 아연을 찍어초라 다운블로 들어가는데 일단은 공을 쳐야 되지만 뒤를 딱 눌러치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그렇게 알고 있고요. 제일 많은 질문을 하는 부분이 아연은 찍어쳐야 되니까 이걸 어떻게 이렇게 멋있게 찍어치냐고 되게 많이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사실 프로드 같은 경우는 정말 디보트에 있거나 아니면 벙커에 있을 때만 내가 일부러 약간 눌러서 내려치는 경우가 많지 막 과하게 찍어치면 디보트가 너무 깊어지기 때문에 대략 그런 동작을 조금 덜 하거든요. 그리고 정말 가끔 정말 잘 치는 선수들 중에서는 정말 저점에서구만 깔끔하게 최저점에서 맞고 디보트가 생각보다 많이 나오게 치지 않는 선수들도 꽤 많아요. 그런데 이 찍어치려고 마음을 먹는 순간 어떤 동작이 나오냐면 올라간 팔이 그대로 내려오면서 자연스럽게 내오면 되는데 찍어치려고 하면 여기서 이걸 먼저 푸세요. 아까 핸드포스트 동작이 아니라 헤드가 먼저 내려오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찍히는 찍히는데 뒷땅을 찍을 수밖에 없으세요. 그래서 올라갔으면 내가 땅을 찍는다는 느낌이 아니라 저점에서 그냥 퉁퉁 편안하게 회전하지만 내려가는 과정에서 맞아서 공 맞고 앞당친다는 느낌이 조금 나와야 되고 그 앞쪽의 땅도 잔디 뿌리 남겨놓고 약간 잔디 이파리가 없어질 만큼 치실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일부러 찍는다고 하면 풀리고 덤비고 떨어지고 여러 가지 3종 세트 이상의 동작이 나오시니까 조금은 욕심을 살짝 버리시고 찍어친다기보다는 가볍게 공 맞고 앞쪽 땅을 가볍게 퉁퉁 떨궈준다는 느낌 그렇게 되면 생각보다 헤드가 자연스럽게 공 맞고 땅 쪽으로 땅을 쓴 느낌이 되게 많이 나와요.